유튜브 이용자가 가장 많은 나라 답 10 어떤 나라가 1위인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 채널 고장 10위 베트남 6,300만명 9위 파키스탄 7,200만명 8위 독일 7,300만명 7위 멕시코 8,000만명 6위 일본 8,000만명 1억 2백만명 5위 러시아 1억 6백만명 4위 브라질 1억 3천 8백만명 3위 인도네시아 1억 3천 9백만명 2위 미국 2억 4천 7백만명 1위 인도 4억 6천 7백만명 한국은 4천 6백 40만명으로 세계 15위를 차지 2021년 유튜브 광고 수익은 약 37.4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유튜브야말로 정말 남녀노소하고 요즘은 다 보시는 것 같아요 TV보다 더 많이 보는게 맞아요 오늘은 유튜브 이용자가 가장 많은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